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구촌 새마을운동 지도자대회를 개최해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기로 했는데요. 유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가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인 제프리삭스도 새마을운동에서 아프리카 빈곤 퇴치 운동에 영감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여 개 개도국에서 새마을운동 전수를 공식 요청해 오고 있고,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대표적인 빈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꼽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21일부터 나흘간 제1회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새마을운동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열리며 개발도상국 새마을 지도자와 정부 고위인사 등 40여 개 나라에서 450명이 참석합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 현장 견학 일정 등을 거치며 새마을운동 경험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하고 있는 시범 마을이 어떻게 시범 마을 조성한 전과 후에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현장에서 현지인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들의 설명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안전행정부는 이번 행사가 검증된 빈곤 극복 모델인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유진영입니다. KTV 유진영입니다.